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어제 LA 카운티 보건국이 발표한 1일 확진자 수는 6,124명 지난 18일에 하루 평균 1일 확진자가 5,000명을 넘어선 뒤 역대 최고치까지 경신했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닷새 평균 1일 확진자가 4,500명을 넘어설 경우 자택 대피령이 내려질 수 있음을 시사했는데 어제 해당 기준치를 넘어섰습니다 지난 3월 수준의 자택 대피령이 재차 발효될 가능성이 높아진 겁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6,124명의 확진자 수는 6,694명의 확진자가 2,694명의 확진자 수는 이 상황에서 이 팬데믹은 이 상황에서 이 상황에서 스패럴을 안쪽으로 넘어선 수 있음을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장 위험한 위험을 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 같은 전면적인 자택 대피령이 아닌 새로운 형태의 대피령이 내려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포괄적인 셧다운 조치가 아닌 단계적으로 제한 범위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방법입니다 현재 카운티 정부가 연방정부의 긴급 구제안을 더 이상 지원받지 않기 때문에 전면적인 셧다운 조치로 발생할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감수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 야외 영업이 금지되며 고조된 지역 업주들의 반발 여론도 외면할 수 없습니다 전면적인 자택 대피령 발효에 대해 LA 카운티 슈퍼바이저 5명은 모두 동의를 해왔으나 이와 같은 지역 상황을 고려해 현재 3대 2로 의견이 갈리며 대피령 시행 범위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LA 지역 코로나19 수치가 잇따라 폭등하며 추가적인 경제 제재 조치에 발효가 불가피한 상황 LA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는 자택 대피령의 시행 범위를 이번 주 내로 논의해 발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KBS 뉴스 이채희입니다 내일 밤 10시를 기점으로 LA 카운티의 야외 영업이 전면 중단됩니다 바이러스 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초강경 조치인데 팬데믹 시기를 힘들게 버텨나가고 있는 한인 업주들에게는 또 다른 근심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유수 기자입니다 내일 밤 10시부터 LA 카운티의 야외 영업이 전면 중단됩니다 앞으로 3주간 실시될 예정인데 바이러스 확산세가 잡히지 않을 경우 기한은 더 연장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업주들을 위한 아무런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시점에서 이번 조치가 시행된다는 점입니다 고용 보장을 위한 연방정부의 급여보호 프로그램도 중단됐고 추가 실업수당 지급도 끊겨버린 상황 내일 밤부터 야외 영업이 중단될 경우 업주는 물론 일터에 나온 종업원들의 생계도 막막해집니다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3월달 7월달부터 해갖고 벌써 세 번째인데 이렇게 정부 지은 대책도 없이 아무 무책임하게 문만 닫으라고 하면 저도 문제지만 일자리 잊어버리는 저희 종업원들은 어떻게 하는지 참 걱정이 큽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닫으라고 하면 아무 대책이 없잖아요 좀 화는 많이 나죠 사실 너무 화나요 이게 무슨 모두가 힘들겠지만 또 식당 안에 저만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 직원들도 많은 사람이 연계가 돼 있고 또 더 나가면 납품하는 업체들도 연계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무조건 막는다고 될 일은 확실히 아닌 것 같은데 월동 준비를 마친 상태에서 갑자기 내려진 일방적인 영업 지지에 추가적인 손실도 불가피합니다 대형 텐트를 구하느라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썼는데 저희 집 같은 경우는 텐트 치고 안에 있는 컴퓨터 바깥으로 빼오고 하느라고 난로하고 만불 넘게 들었는데 이주하고 문 닫아버리면 저희 같은 경우는 참 난감하고 고통스럽습니다 손님들이 최대한 춥지 않게 또 안전하게 드시게 하시려고 할 수 있는 만큼 다 준비를 해놨는데 또 갑자기 닫으라고 하면 사실 이게 식당이 무슨 병뚜껑도 아니고 자기네 마음대로 열었다 닫았다 하라고 하니까 저희들도 마음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거는 돈을 제가 쓰려고 오픈을 하는 건지 벌려고 오픈하는 건지 정말 모르겠어요 LA 카운티 정부는 야외 영업이 중단되더라도 배달과 포장 서비스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인업소들의 경우 이번 조치가 경기 활성화를 고려하지 않은 지역 정부의 무책임한 처사라고 일축했습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LA시가 타주나 해외에서 들어오는 모든 관광객들에게 14일간의 자가격리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LA시 관광 웹사이트에 게재된 자가격리 서약서 양식은 LA 방문 시 권고 사항과 함께 방문자의 이름과 연락처 그리고 내용 동의 항목 등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대상은 여행이나 레저 또는 가족 친지 방문차 LA에 오는 16세 이상 여행자들입니다 LA 국제공항이나 벤나이스 공항 또는 유니온 스테이션을 통해 LA에 도착하는 모든 여행자들이 이 양식을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권고 사항에 따르면 LA를 방문하는 비필수 여행 또는 방문자의 경우 14일 동안 자가격리와 함께 모든 접촉은 직계가족으로 제한돼야 합니다 필수 여행자는 예외로 인정되는데 업무에 따른 출장이나 학업, 긴급한 의료서비스 지원이나 치료 시에는 필수 여행자로 간주돼 자가격리 기간을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LA시는 만약 양식을 제출하지 않는 여행자의 경우 최대 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회복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자신의 외교 안보팀을 소개하는 자리에서 다른 나라들과의 파트너십, 이른바 동맹 강화 의지도 드러냈습니다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 당선인 그리고 차기 트럼프 행정부를 이끌 외교 안보팀 지명자 6명과 함께 무대에 선 조 바이든 당선인은 국제사회 무대에 미국이 다시 돌아왔다면서 다시 전 세계를 이끄는 미국이 되겠다고 천명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미국은 동맹과 함께 일할 때 가장 강하다며 동맹 외교를 펼쳐나가겠다는 의지도 드러냈습니다 또 기후변화 대응 등 국제연대 중요성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오늘 무대에 함께 오른 6명의 지명자들은 차기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 정책 전략을 수행할 최고위 핵심 외교 안보팀입니다 국무장관에는 토니 블링큰 전 국무부 부장관 국토안보부 장관은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전 국토안보부 부장관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제이크 썰리반 전 부통령 국가안보보좌관 대통령 기후특사의 존 케리 전 국무장관 국가정보국 국장의 에브릴 헤인스 전 CIA 부국장 유엔 주재대사의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전 국무부 차관보가 지명됐습니다 이들 모두가 이전 오바마 행정부에서 핵심 요직을 맡았던 인물들로 외교 정책을 트럼프 행정부 이전으로 돌리겠다는 바이든 당선인의 확고한 의지가 담겨있는 인사로 풀이됩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다시 한번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했습니다 미국 우선주의 철폐를 주장한 바이든 행정부를 겨냥해 자신의 지지층을 결집시키기 위한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대선 패배 이후 공개 활동을 크게 줄인 트럼프 대통령 하지만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백악관 전통 행사인 칠면조 사면식에는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추수감사절 때마다 칠면조 한 마리를 대통령이 특별 사면하는 행사에서는 정치적 발언보다는 화기애애한 덕담이 오가곤 했는데 올해 트럼프 대통령은 달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제임스 매티스 전 국방장관을 겨냥한 것으로 매티스 전 장관은 앞서 기고해서 미국 우선은 미국 혼자라는 뜻이며 조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 우선주의를 제거하길 바란다고 썼습니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의 정권 이항에 협조하라고 지시한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대선 결과에 대해서는 승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각에서 4년 뒤 대선 출마를 노리고 있는 것 아니냐는 전망 속에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발언은 자신의 지지층 결집을 도모하기 위한 발언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LA 한인회장 선거 파행 논란 속에 후보 등록조차 못했던 3명의 예비 후보들이 한인회를 상대로 공개 질의를 던졌는데요 그런데 한인회가 아닌 제임스 안 회장 당선인이 반박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예비 후보들은 소송을 예고하고 나서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김경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오전 제임스 안 35대 LA 한인회장 당선인은 선관위가 10년 넘게 외부 인사의 한인사회 당선을 의도적으로 막았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문서를 통해 밝혔습니다 2012년과 2014년 한인회 소속이 아닌 외부 인사가 당선됐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5페이지에 달하는 반박 문서에는 한인회로 문의해온 EDD 실업수당 신청자들의 개인정보 도용과 선거 홍보에 활용했다는 불출마한 한인들의 주장도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했습니다 9개월간 EDD 신청자들을 한인회에서 도우며 전화와 이메일 질문이 많았고 한인회 문의 시간 후 효과적인 답변을 위해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개설했다고 답변했습니다 채팅방에는 500여 명이 참여했고 전화번호나 나이, 이름이 없어 신상 정보를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한인회장 출마 전부터 운영돼 온 채팅방에서 회장 출마 후 지지 의사를 밝힌 한인들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불출마를 선언한 데이비 최 수석 부회장이 주장한 제임스한 당선자와 선관위의 유권자 등록 정보 공유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언론에서 한인회장 선거 유권자 등록이 천여 명이라는 보도가 나왔고 자신은 데이비 최 수석 부회장과 한인회에서 우연히 만나 800명 정도는 제 지지자로 생각된다는 의견을 말했을 뿐 최 수석 부회장이 주장한 제임스한 당선자가 800여 명의 유권자를 확보했다고 언론에 밝힌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이 밖에 여러 내용 중 35대 LA 한인회 선관위가 자신을 지지하거나 특혜를 주며 도와준 사실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출마 예정자들과 같이 제재 대상이었고 선관위 지적사항을 준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인회 정관계정위원과 선거관리위원회에 참여한 점은 후보로서 정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제임스한 당선자는 위원회에 참여한 것은 사실이나 당선 시 선거 출마를 결정하지 않았고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한 의사결정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제임스한 당선자가 문서로 밝힌 핵심 내용은 한인회장 선거 출마 의사를 한인사회에 알리고 선거에 나오지 않은 일부 인사들이 선거 불출마를 정당화하기 위한 핑계라는 입장이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또 지난 20일 한인회장 당선증 전달식에서 앞으로 있을 논란에 대해 투명하게 한인사회에 알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오늘 오후 3시 선관위의 불투명한 규정에 의해 출마하지 못했다는 정찬용 변호사는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미 만 명을 목표로 한 한인사회 서명운동이 시작됐고 35대 LA 한인회장 선거 진상규명과 내부 조사를 위한 소송이 다음 주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찬용 변호사는 현재 3명의 불출마자 외 10여 개 한인단체가 연합해 한인회 선거 진상규명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가 다음 주 출범을 앞두고 있다고 밝혀 35대 LA 한인회장 선거를 놓고 논란이 점차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뉴욕시의 어퍼맨해튼과 스테이튼 아일랜드의 일부 지역의 제재 강화가 현실이 됐습니다 제휴사 뉴욕 KBTV의 보도입니다 앤드루 코어모 뉴욕 주지사는 현재 뉴욕주 전체의 양성률이 2.93%인 가운데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하다며 뉴욕시의 어퍼맨해튼, 스타던 아일랜드 및 일부 지역은 이번 주부터 오일은 존 또는 레드 존으로 상향 지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와시튼 하이트와 어퍼맨해튼 우편번호 10031, 10032, 10033의 구역은 3.3%의 양성률로 옐로우 존으로 지정됐으며 스타던 아일랜드는 지역에 따라 오일은 존과 레드 존으로 조정됐습니다 코어모 뉴욕 주지사는 특히 스타던 아일랜드는 입원 건수가 지난 3주 동안 33에서 91건으로 3배나 증가했다며 병원 수용 능력 문제로 인해 사우스비제 환자를 위한 응급시설을 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어퍼맨해튼 및 스타던 아일랜드의 최신 주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3주 동안 신규 코로나 입원 환자가 1,497건으로 122% 증가했습니다 이에 대해 코어모 주지사는 이대로 코로나19가 확산된다면 3주 후에는 6,047건의 신규 입원 환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20일 빌드블라스 뉴욕 시장이 추수감사절 주말 이후인 12월 첫째 주에 뉴욕시의 추가 봉쇄 조치가 있을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22일 코어모 뉴욕 주지사는 폐쇄 시점 등에 대해서는 정해진 것이 없다며 추수감사절 이후 코로나19 확진율에 따라 정해질 것이며 주민들은 방역수칙을 지키도록 다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누저지에서는 주정부의 공공보건비상사태가 30일 재연장됐습니다 22일 머피 주지사는 공공보건비상사태를 지난 3월 9일 선포한 이후 9차례나 재연장하고 있습니다 머피 주지사는 코로나19 감염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현재 정부 조치들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KBS 뉴스 마칩니다